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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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아 그래요 오 귀여워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스토어에서 지원금을 주셔서 정말 진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협찬도 받고 너무 신기한 거 같아요 그러합니다 하나씩 뜯어볼 건데 저는 약간 트레이닝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트레이닝부 의식을 시켰거든요 제가 화장품을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서울스토어에서 진짜 엄청 70 몇 퍼센트, 80 몇 퍼센트 할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사면 아는지 인생이 말이 안 된다 약간 요런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멋지? 아 진짜 너무 듣고 싶었어요 너무 너무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잘 참았습니다 사이즈는 M 사이즈고 이거는 포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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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인데 진짜 여기 메이커가 너무 예뻐가지고 M인데도 큽니다 너무 예쁘다 이거 손가락만 나오는 사이즈 너무 예뻐 아무튼 이거 보다 박혀있고 이거는 진짜 등이 등이 예뻐요 등이 여기서 매력을 느껴서 한정도 이게 뭐지? 엘레셀 이거를 거의 50%? 50%인가 할인을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할인에 미친내라고 원가를 주는 할인은 이런 거를 아주 상당히 좋아하는데 학생이 포니 어디 있어요? 그런 것만 하는 거지 항상 이거 완전한 먹어도 아주 고급진 재질이 느껴지면서 하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아 크다 어떻게 크게 샀어 근데 이 정도면 정말 큰 건 아닌 거 같고 이게 또 세일을 하길래 더 예쁜 게 있었는데 이게 또 세일에 미쳐가지고 또 이걸 사버렸는데 너무 예쁘다 잘 샀다 진짜 트레이닝을 너무 좋아해요 트레이닝을 다음은 이거 쌍캠 오면 밤파이티인데 이거가 되게 인기 상품이었던 것 같은데 원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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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해가지고 팔았는데 가격도 되게 좋은데 너무 예뻐 와 이거는 서비스로 주는 목건데 아니 목걸이를 참아서야 알지 어떻게 좋아하는 거야 되게 지금 약간 힙합 스웨그 느낌이 나는데 어 굿굿 그다음에 이거 원플러스 원이었어요 원플러스 원에서 라임색도 사는 머지에서 원탭입니다 머지에서 온 게 뭐지? 아 아이브로우다 아이브로우 이것도 엄청 세일 해갖고 이걸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요거 하 요거 요거 요거네 그 틴트랑 W랩 코팅 피치랑 코팅 그립 아 그냥 제가 자막에 띄워드릴게요 제 화장품을 몰라서 너무 애들이 고급지게 생기지 않았어요? 너무 원래 이렇게 생긴다 이거 화장품인데 이거 팔레트가 아니 세상에 여러분들 팔레트가 어머 세상에 오마이갓 맨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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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타임 이것은 아마도 그것일 것이다 그 뭐야 마스카라일 것이다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볼라 포착을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빰 우와 마스카라가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마스카라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행복해 이제 당분간 화장품 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쓸 것 같습니다 엄브로랑 가방 메신저 뺀다 엄브로 먼저 엄브로 너무 기대 엄브로 칼을 들고 그래 얘가 아 어떡해 너무 와 진짜 와 진짜 이게 바로 소확인가? 우와 이거는 반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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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달라 남달라 역시 우리 브로브로 엄브로는 남달라 아 대박이야 대박이야 그 다음에 엄브로 모자 샀어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너무 예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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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딱 카메라 나온 데만 깨끗이 치우고 뭐하냐 다른 데는 다 어쩔 수 없지 지금 택배 비닐이 몇 개요 비닐이 몇 개요 다 촬영해서 올려 그대로 여기 봐 여기 봐 모기들 보고 뭐라 하겠냐 더러운 모르는지 더러운 모르는지 유분해서 배고해야지 혈아 자 그 다음은 요 가방 티 홀더도 서비스로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안 달고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이거 완전 딱 제가 좋아하는 물입니다 딱 스포츠 소녀 그 룩 뭔지 아시죠? 느낌 오시죠? 가방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제품 하나도 없고 이거 진짜 아 사장사에 오고자 쓰면 안 돼 알았어 모자 부숴봐 앞에 하에 암튼 거 안 해? 제가 아 맞다 맞다 서울 스토어 친구할인 코드의 모르는지 라고 친구할인 코드를 입력해주셔가지고 5% 더 할인받아서 더 알뜰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졸업 사진을 찍었는데 오늘 하루을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웹웅웅웅웅 colours 이번에는 데허우umer판 Shoo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